김준준입니다. 와 연기다. 네, 푹푹 찌는 무더위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잖아요. 네, 진짜 저 너무 더워서 못 참겠어요. 지금 당장 인가 리조트로 바캉스 떠납시다. 어, 잠깐만요. 아, 우리 같이 가기로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. 아, 맞아요. 바로 NIF 선우씨. 환영합니다. 와, 안녕하세요. 스페셜 MC NIF 선우입니다. 저도 인가 리조트로 바캉스를 떠난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요.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 청량한 선우씨를 보니까 벌써 시원해지는데 오늘 바캉스를 함께 떠날 분이 또 계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위너, BBG, 우주소녀, MCND, 그리고 NIFLAG 컴백 퍼포먼스도 기대해주시고요. 뜨거운 열을 쿨하게 식혀줄 선미, 김윤형, 프로미스나인, 던의 무대도 인가 리조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주 1위 후보는 누구일지 보여주세요.